아우, 지나갔어? 가까이 오지마 왜요? 두근두근 두근두근? 그래, 나도 두근두근 아, 모래식이 한 단어예요? 두근두근 또 시나무 하는거야?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밀착 솔로 인터뷰 다시할래? 싫어 싫어? 형이랑 하는게 싫어? 그게 아니라 쉬어는거 크라고요 안무, 과사 다 섹시하니까 저 설명 들을래요 섹시 아니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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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망이 큽니다 미안해, 미안하다 그때가 되게 치명적이었고 저희는 아주 신납니다 무대에서 정말 놀고싶은 그런 마음을 표출해내서 저희가 만든 무대이기 때문에 뭐예요? 몇 개 정도 된다고 하던데? 몇 개 정도 된다고 하던데? 아, 알았어 우진아, 봐 애기는 너무 귀엽다 애기들에서 나도 애기들 나도 애기들 예, 큰 애기 애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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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만든 무대이기 때문에 신이 나니까 힘들지 않고 무대에서 더 하고싶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앞에서 그거 제일 놀랬어 진짜? 진심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? 너무 좋아 고마워, 신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AKA deepest 애기들 기다려주세요 för dass par